채널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뤄왔던 제품이죠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공식 판매에 들어갑니다 애플은 현지시간 1월 8일 오전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공식 출시와 사전 예약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1월 19일 사전 주문을 시작으로 2월 2일부터 미국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비전 프로는 무엇보다 개발 소식이 오랫동안 벨에 가려져 있어서 많은 유저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핵심 아이템이었는데요 2023년 6월 5일 WWDC에서 팀쿡은 비전 프로 공개와 함께 애플은 공간 컴퓨팅에 대한 재발명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출시를 공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는 애플 비전 프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진보된 가전제품이라는 극찬과 함께 혁신적이고 마법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연결하고 만들고 탐색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팀쿡이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신은 팀쿡이 주도하는 애플에서 아주 오랜만에 새롭게 발표되는 새로운 라인업 제품군이기도 하지만 향후 팀쿡의 은퇴 이후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핵심적인 제품이기도 합니다 팀쿡은 애플의 선장을 맡으면서 애플 워치, 에어팟의 새로운 핵심 제품군 라인업을 발표하였고 이번 비전 프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작년 비전 프로의 첫 공개와 함께 1,500달러에서 2,000달러의 시장 예상치를 압도하는 시작가 3,500달러의 높은 가격이 공개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판매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 프로의 추가로 시력 교정용 처방 렌즈는 149달러부터 구입할 수 있고 독소형 렌즈는 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이 금액이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 포함 가격을 고려한다면 500만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가격인데요 프로네이밍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애플의 프로슈머 유저들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가격입니다 여기에 더욱 의구심이 더해지는 것은 AR, VR 시장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고배를 마신 분야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틴쿠코의 초고가 전략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무척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애플에서도 높은 가격의 진입장벽을 인식하였는지 출시일인 2월 2일 8시부터 애플스토어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비전 프로 데모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일정에 애플스토어를 방문하셔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비전 프로 및 비전 OS에 대한 해킹이 이미 두 달 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과연 애플은 빅테크, 스몰테크, 모든 테크의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AR, VR 시장을 선도하게 될지 그 규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